수양대군이 불교에 대한 많은 책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정리한 석보상절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을 정리할 때 아름이 나를 뜻하는 말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의 가장 아름다울 때는 바로 내가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춘특별시민들도 나다움을 찾는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고민하며 도전하는 모든 청춘특별시민 여러분 잘 라디오셨어요. 여기는 금천구 청춘들의 모든 고민에 비디오리는 국회의사당 어설라디오 10주입니다. 저는 금천구의 청춘특별시장 DJ 무예리고 엔지니어로는 쓰리엄 PD님과 함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천구의 기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청춘특별시민들이 나다움을 향해 가는 여행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정관이 부른 나라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까맣게 드리운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하대도 거기선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결국 멀리 떠나버렸고 서로 숨어 모두 보이지 않아 차갑게 내뱉는 한숨이 널 덮어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하대도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하대도 거기선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때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날개를 펴고 날아 와 와 와 와 와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말아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말아 금천구의 기상과 금천 다음을 위해 국정활동을 하고 계신 최기상 국회의원님 잘 라디오셨어요 윤명숙의 사랑채 이후 2년 만에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청춘특별시민들에게 우리 카메라 한번 보시고 인사와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춘특별시민님들 안녕하세요 금천구 국회의원 최기상입니다 기상하는 금천 함께 만드는 변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방송 함께 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 특별히 최근에 가장 더 바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흔쾌히 섭외 요청에도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최기상 국회의원님께서 금천구가 더욱 기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입법 활동도 하고 계신 우리 정치인 최기상과 약간의 인간적인 최기상의 모습도 함께 엿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설라디오 10쇼의 첫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최기상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어설라디오 10쇼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우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라디오 금천은 풀뿌리 공동체 미디어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생명이 풀뿌리 민주주의 듯이 우리 미디어의 중요한 한 축을 우리 풀뿌리 미디어가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늘 라디오 금천을 존경하고 있었고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예의 어설라디오 10쇼는 특히 고민하는 그리고 현재의 나다움을 찾아가려는 청춘특별시민들에게 인기 있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어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 꼭 나가면 좋겠다라고 제안도 주셔서 저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흔쾌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솔직한 말씀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500만 대한민국 인구 중에 딱 300분에게만 주어지는 그 의원 자리를 받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귀한 분을 이렇게 어설라디쇼에 초청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제게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현수막과 팜플렛으로만 뵙다가 또 실물 영접을 하니까 이 크나큰 영광이 제 생에 이루어진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오늘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앞서 소개 말씀드린 대로 라디오 금천에 저희에게는 고무님이신데 우리 윤명숙 고무님께서 하시는 사랑채 이후에 라디오 금천을 2년 만에 방문해 주셨는데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근황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절반 정도는 국회에서 일했고요 또 절반 정도는 우리 금천에서 주민분들 뵙고 말씀 듣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국회에서는 전반기 때는 상임위원회가 법사위원회여서 주로 법 만드는 일 그리고 관련된 일들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그쪽에 투자를 했고요 하반기 때는 제가 상임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이태훈 참사의 진상규명을 밝히는 일이라든지 또 경찰국 신설이나 이번에 국가수사본부장 임명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경찰들이 시민들 옆에서 안전하게 시민들을 잘 지키고 모시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고 있고요 또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소관기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새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이런저런 대통령실과 영부인과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짚어보아서 정확히 올바르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당에서나 주로 법률 관련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당에서도 원내 법률 부대표 일 맡아서 민주당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법률 관련한 일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윤리감찰단장을 당에서 맡고 있어서 우리 당의 선출직 공직자나 당직자들이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부정부패 혹은 젠더폭력 등의 문제가 있을 때 감찰을 해서 교정하는 일도 중요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에서는 주민분들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 뵙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민소통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금천구 곳곳에서 주민들을 만나 뵈었는데요 총 43회 찾아뵙고 만나고 현장에서 좀 절실한 목소리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말씀들 잘 듣고 그 문제를 우리 구청과 그리고 시의회 구의회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보람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약간 시간이 걸리는 일도 있다 보니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 관내 초중고 등 학교를 37개를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 문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학교를 직접 방문을 해서 우선 학교 환경이나 현황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로 학력을 신장하고 우리 학생들의 진학 문제도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살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로 지냈습니다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주옥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요 이게 말씀하신 다윤리 감찰단장 공직자윤리 행전안전 위원으로서 수고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력이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없는 이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금천구는 우리 최기상 의원님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금천구가 그래서 주민 소통의 날로서 43회 정도를 이렇게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크게는 우리 금천의 교통문제나 주거 문제 등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조금 작게는 현재 살고 계시는 곳 근처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밤의 안전의 문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학교의 문제 그리고 또 정치 문제나 여의도 국회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현 정부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정말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 뵙기 전에는 알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그리고 주민분들이 입장에서 얘기를 들으면 그 시급함, 절실함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정치인들이 행정하는 분들은 수많은 일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늘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현장에서 주민분들을 뵈면 그 순서를 정말 잘 정의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안전, 신체, 재산권의 문제에 시급한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더 많이 현장에서 앞으로도 뵙고 그 문제를 우선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나가는 정치와 행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의미가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시급한 현장의 목소리듯 들어주시는 의원님이 또 계시다는 것에 정말 많이 든든함을 느낍니다 조금 궁금한 것은 지금은 정치인이라는 직업으로 지역구의 현안을 돌아보시지만 그전에는 법조인으로서 제가 찾아보니까 부장판사님으로 근무를 하신 이력이 무려 20년 동안 그것도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시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의원님 판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는지도 조금 궁금하고 그 영향을 부모님께 조금 받으셨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부모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주위에 그 외에 영향을 줄 만한 친척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다들 가난했고 저도 전라남도 영암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순천, 목포 등을 거치다가 나주라는 곳에서 한 4학년 때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5학년 때부터 광주로 전화가 와서 살았는데요 아버지는 말단 철도 공무원이셨어요 시골역에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기차를 타는 차장 같은 일을 하셨고 제가 삼형제 장남인데 가정이 어려우니까 어머니는 재봉틀 일도 하시고 우유 배달도 하시고 다른 집에 아이도 돌봐주시고 나중에는 하숙집도 운영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식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다른 거는 재주가 없는데 학교 시험은 좀 잘 받나 봐요 객관식 시험을 특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공부를 잘하면 판사가 된다더라 나중에 국회의원이 된다더라 이런 말씀을 아마 어머니 아버지도 어디서 들으신 얘기들을 어릴 때부터 전달을 받다 보니까 아 공부 잘해서 판사가 되거나 정치인이 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조금 더 부모님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러면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조인으로 일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터뷰 하신 걸 제가 찾아봤는데 1지망에서는 법학과를 넣으셨고 2지망에서는 경영학과를 넣으셨는데 1지망이 떨어지시고 경영학과에 붙으셨어요 사법시험에 경영학과를 재학하시는 도중에 합격을 하셨는데 약간 고민이 조금 되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진로를 판사나 법조인으로서 굳히게 된 동기나 조금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때 저도 법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시험을 못 봐서 2지망 경영학과를 붙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재수가 하기 싫더라고요 주위에서는 재수를 해서 법대를 가라고 하는데 재수하기도 싫고 그래서 일단 학교를 좀 다녀보자 해서 갔더니 학교가 너무 좋아서 다시는 재수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학교를 다니다가 그런데 저희가 88년도에 대학을 가고 그 무렵에는 여전히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어려움들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하는 분도 많았고 그런 부분들을 돌파를 하는데 저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면 보통 회사에 취직하는 게 보통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나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변호하던 변호사분들이 우리 언론에 많이 드러났고 그분들의 역할이 좀 컸어요 고 조용래 변호사님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은 대법관이 되셨지만 김선수 변호사님 이런 분들을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법조인이 되고 싶어 했는데 저분들을 보면 법조인이 돼서 꼭 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법시험 공부를 해야겠다 들어서 이쪽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말씀 중에 학교가 약간 재미있으셨다는 건 혹시 그 안에서의 오늘날로 의원님 당시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CC를 하신 경험도 있으십니까? 사모님께는 저희가 비밀로 하는 걸로 하고 혹시 의원님 노코멘트 하셔도 좋습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힘든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요즘 청소년들 교육의 문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 보니까 청소년들이나 특별히 고3, 고2 이때가 가장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로를 정해야 되는 그 시기에 갈팡질팡하는 청소년들에게 진로를 이렇게 한번 정해보는 건 어때? 이런 권유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는 너무 조심스러운 영역입니다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 들어요 지금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게 우리 사회를 만들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꿈을 실현 가능하겠다라는 믿음을 갖게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분들 개인 한 분 한 분이 내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많이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외로 어릴 때의 경험이나 부모님의 어떤 권유 때문에 나는 이걸 잘하나 보다 이걸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이 해보면 의외로 내가 잘하는 일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잘한다고 했던 부분을 해보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렇다면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고민이 정말 많은데 저는 정말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게 우리 학교나 사회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꿈은 조금 늦게 갔더라도 내 몸과 마음, 내 신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우리 청소년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중요하겠다 그걸 한 다음에 꿈과 목표를 그게 접목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많이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는 전제하게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꿈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사회를 우리 의원님과 우리 지난번에도 엄새별 구의원께서 출연하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포용해주고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이 금천구와 우리 나라가 될 수 있게 앞으로도 입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우리 법조인이셨을 때 독일에 뮌헨대학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걸로 제가 인터뷰나 조사해봤는데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재판관 최기상의 그 당시에 생각하던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저는 법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법이 국민을 처벌하는 나라 국민을 힘들게 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이 국민을 지키는 나라 법이 있어 참 다행인 나라 우리 국민들께서 가령 어떤 잘못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법이 정확히 돼 있으면 잘못을 한 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거든요 그런데 법이 정확하지 않으면 잘못한 것 이상으로 과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해결 못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법은 그거를 해결해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법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법이 정확해야만이 가능하는데 우리 사회가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독일에 가서 사례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헌법에 보면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 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평등하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지내고 있었거든요 차별도 심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는 시민들도 여전히 너무나 많고 그런데 독일에 갔더니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시민들이 자유로운데 이 자유로움이 평등하게 자유롭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직업들이 사회적으로 받는 존경의 정도도 격차가 크지 않고 직업에서 받는 급여, 수입이나 소득도 우리보다 훨씬 격차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 직업, 자기 현재의 삶에서 당당하고 어느 사람에게 꿀리거나 누구를 무시하거나 이런 게 없는 사회의 모습을 봐서 그때 우리 사회가 독일처럼만 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독일에서 연수를 하면서 나라에 대한 애정이 더 커졌고 우리 동료 시민들이 평등하게 자유로운 나라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겠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도 독일도 이렇게 해냈는데 우리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연수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럼 독일의 헌법은 조금 비교적 당시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당시로 본다면 조금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정확하고 피해자들과 조금 법이 보호하는 테두리가 조금 넓었나요? 헌법이나 법률의 내용은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돼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헌법이나 법률을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체화하고 필요해서 만들었다기 보다는 좋은 법들을 모아서 이상적인 법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의 내용이나 헌법의 내용도 국민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그 법률이나 헌법을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국가기관들 권력기관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면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독일은 헌법이나 법률의 내용보다는 그 사회의 문화, 국민들이 서로 공유하는 인식 이런 부분들이 우리보다는 조금 당시로서는 좀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을 받았어요 그러셨군요 너무 답변 감사합니다 그 헌법재판소 이력에도 제가 또 살펴보니까 이제 부장 연구관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 판사로 재임하시던 동안에 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조금 없으셨는지도 조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결국에는 판사나 연구관이 뭔가를 연구해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과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좀 가장 큰 힘들었던 점이 있으면 좀 궁금합니다 매 사건이 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판사들은 그 일들을 직업으로 하루에 몇 건의 사건을 다루지만 그 사건의 당사자 한 분한테는 평생 한 번 있는 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뿐만이 아니고 가족들도 그 사건에 함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밖에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소위 법의 영역으로 수사나 재판의 영역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 외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비합리적이거나 비상식적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했어야 됐고 그 지점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판사들이 세상 멀쩡을 더 몰라요 의외로 그리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직업의 일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일이라든지 알지를 못하니까 내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나? 라는 걱정이 늘 됐고요 실제로 1심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그게 바뀌면 정말 죄송하고 속상하지요 그리고 저희가 또 법 앞에 평등이라는 표현으로 법원에 왔을 때는 양쪽이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법원에 오기 전에 기울어진 상태에서 오는 경우도 아주 많거든요 가령 우리 세입자분하고 집주인 간 소송이 났을 때도 그렇고 사업주하고 노동자가 급여 관련해서 소송을 났을 때도 그렇고요 500만 원 소송을 하는데 한쪽은 500만 원이 전혀 없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당장 느긋하게 소송을 하지만 반대쪽은 500만 원이 없으면 며칠 내에 본인과 가족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이 두 쪽을 평등하게 기계적으로 중립적으로 대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러니까 또 고민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법 안에 평등이라고 그래서 법 오기 전에 기울어진 부분들을 재판을 통해서 조금 평등하게 균형을 좀 맞춰주면서 재판을 할 수는 없을까 그게 꼭 맞다기보다는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는 사건 한 건이 늘 어렵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았고요 그리고 의외로 그 판단을 승복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늘 그 사건이 대부분까지 가서 마무리될 때까지 신경이 쓰이니까 자꾸 사건이 누적되는 거죠 처리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직업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 어머니가 나중에 약간 후회하셨어요 괜히 판사될야겠다고 다른 동생들은 다른 직업 갖고 저렇게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큰아들만 저렇게 늘 힘들게 지낸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법원에 재판받아 오시는 분이 저보다 더 힘들 거니까 늘 마음을 다잡고 일을 하긴 했었죠 그런 마음으로 하셔서 그런지 이제 저희가 저희에게 저도 잘 아는데 미쓰비시 기업도 그렇고 4대강 사업도 가장 유명한 판결로 뉴스나 기사로 많이 쏟아졌는데 좀 어떤 마음으로 그 판결에 임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관련한 판결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배상함 관련한 부분인 사건인데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돼서 일하시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워낙 사회적으로도 견해가 많이 나누어 있었고 법원 내에서도 견해가 나누어 있었는데 저도 그 당시에 미쓰비시 중공업이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했고 그 판결이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4대강 침수 관련한 판결도 이병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주위에 농경지들이 침수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해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인용받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피해를 본 분들이 밝히기는 쉽지 않거든요 주위에 농사 짓는 농민들이나 과수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대다가 대통령의 엄청난 큰 공약 사업을 상대로 손해를 봤다 이걸 증명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그 사건도 저희 재판부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 열심히 했고 다행히 그 결론도 대부분까지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었고요 또 민간인 사찰 관련한 판결도 했었는데 이병박 정부 시절에 공무원이 대통령이나 정부에 반대하는 민간인을 사찰을 해서 불이익을 주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 분이 소송을 해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드렸어요 나중에 국가 입장에서는 그 불법 사찰을 한 공무원 개개인도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국가가 책임지고 많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개개 공무원들한테 따로 개별적인 책임을 안 붙는 경우도 있는데 이 민간인 사찰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이어서 이번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개개별로 불법의 정도에 따라서 책임을 지라고 판결을 내린 그 사건도 다행히 상소심 가서도 다 확정이 돼서 앞으로 공무원들 분들이 혹여나 윗사람이 시켜서라든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 대통령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꾸 찾게 되고 어떻게 불이익을 줘서 못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이런 판결들이 쌓여 있으면 함부로 못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판례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조금 그러면 이제 법조인으로서 활동을 하셨고 좀 개인적인 궁금한 거는 요즘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화두이잖아요 부모님 그러면 법조인으로서 보실 때 공정이라는 것은 법대로 가야 되는 게 공정인가요? 아니면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직전에 말씀드린 것과 약간 비슷한데요 법 앞에 평등이 참 중요한 부분이어서 법 앞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든 똑같이 적용되는 게 가장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나 더 나아가서 제가 법 안의 평등을 또 말씀드렸잖아요 법 앞에 왔는데 서로 기울어진 사람들을 그대로 대우하면 그 기울어진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과연 그게 공정한 결과에 이를 수 있을까 법 절차에서 최대한 이 부분을 비슷하게 교정을 해주면서 충분히 자기의 처한 상황을 특히 기울어진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조금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부분은 쉬운 영역은 아닙니다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법 앞에 평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라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지만 계속 우리 사회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법 안에서와 법 앞에서의 평등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약간 조금 더 궁금한 건 이제 그 법 앞에서 과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씩 드는 게 이제 판사로서의 균형도 유지를 해야 되지만 사람인지라 대형 약간 그 좀 돈이 있는 분들은 이제 흔히 이제 로펌을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 좋은 변호사들 이제 꾸리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과연 우리가 법 앞에 평등한가라는 생각들도 국민들이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낙마한 분도 그런 거 아닌가요 자기가 법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현직의 검찰 고위직에 있는 분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학교나 피해 학생 측에 영향을 줄 거를 알면서 한 행동이잖아요 본인은 특별히 불법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분노하시고 속상해하시잖아요 이거는 그 사건 하나로 그칠 게 아니라 혹시나 이런 일들이 사회 곳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분 그리고 학교 측이라든지 같이 자기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은 계속 쉬지 않고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판사로서 재임도 하셨으니까 조금 더 그 연장선을 여쭤본다면 앞에 딱 쓰셔가지고 두 양측의 변호사들을 보실 텐데 한쪽에는 대형 로펌이 있고 국선변호사가 있어요 조금 가난한 국선변호사 선임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사람인지라 좀 그렇게 보이지는 혹시 않나요? 의원님 조금 더 이쪽으로 조금 더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약간 이런 감은 조금 없나요? 결국은 사건 내용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일단은 법관의 의문데 진실을 밝히는데 결국 거기서는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양쪽에 실체가 있는데 실체를 현재 서로 잘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대형 로펌에 많은 변호사들이 관여하는 쪽은 실체 본인들이 원하는 면들이 많이 드러나게 할 거고요 그런데 국선변호인이라든지 숫자도 적은 변호사들은 그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법에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법관들이 그 부분을 살짝은 직권으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법에 정해진 절차를 벗어나서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반대쪽에서 항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해내는 게 법관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말씀드린 대로 또 과함은 안 되기 때문에 늘 균형을 맞춰야 되고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거죠 왜냐하면 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옳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한 분들이 그르다 이런 건 아니고 약한 분들이 강한 분들과 같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비슷한 정도의 강함을 만들어디는 역할을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판사님이 그냥 변호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듣고 법조항에 따라서 판례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절차가 있는 걸 진짜 오늘 처음 알아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의원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곡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척 좋아하는 노래가 여러 곡인데요 그중에 한 곡이 이렇게 기쁜 우리 사랑은 이라는 예전 노래지만 최성수 가수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가사가 참 좋아서 기쁘고 우리의 사랑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그때그때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기회는 그때 못하면 또 오지 않을 수도 있고 평생 아니면 아쉬움 그리고 그날 오늘 하루에 쓸 수 있는 사랑을 다 쓰고 저녁을 맞이하자 이런 표현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사랑을 충분히 했는지 충분히 불살났는지가 오늘 하루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가 리듬은 경쾌하고 가사는 아주 명쾌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운도도 하고 저도 가끔 부르려고 하는데요 혹시 부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됐습니다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나오실 때 제가 한 번 노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히 연습해놓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노래 듣기 전에 저희 사랑합니다라고 한 번 인사를 해드릴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청춘특별시민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최성수가 부른 기쁜 우리사랑은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무 일 없듯이 모를 채 한다는 그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우리는 흔히 말하죠 다음에 다음 뒤에 자신이 없는 마음에 말하고 싶을 때에도 사는 게 웃는 것이라고 다음 피해라고 말하지 말아요 기다리면은 피해는 오질 않아 그대 내 눈을 피하지 말아요 알 수가 없는 우리의 내일은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기다리면은 달아날 것 같아 우연히 길을 걷다가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쁘게 사랑한다 말하세요 어둠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청춘특별시민들은 지금 금천구의 기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기상 국회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기상 의원님께서 법조인으로 계시다가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이유가 사법개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기상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법개혁은 무엇이고 조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국민들과 대한민국이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법개혁 국민 여러분들 많이 그 단어 알고 계시고 검찰개혁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이제 군사독재 시절도 거치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 거치면서 그 정부들을 뒷받침한 분들이 소위 법을 아는 분들이었어요. 검사들 판사들이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부를 뒷받침하면서 국민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죠. 그런데 저도 법관으로 일을 해보니까 여전히 그때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당연히 유죄추정을 해서 구속을 해야 되는 분위기도 존재하고요. 수사나 재판에서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중을 잘 못 받은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존중받지 못하는 걸 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절차나 재판 절차가 검사 중심이고 판사 중심입니다. 국민들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면 국민들이 너무너무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주권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을 했는지 여부는 내가 당당히 따져보겠다. 그 대신 내가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을 사시게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없는 제도 만드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고 법원 역시 판사들이 없는 사람 편 안 들고 있는 사람 편 든다. 이런 의심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무렵 터진 게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사법농단 사태라는 게 터진 겁니다. 법원 행정처의 간부들이 당시 행정부와 서로 논의하면서 어떤 재판을 어떤 행정부나 대통령의 쓰임에 도움을 줄까 이런 의혹들이 발생을 했고 실제로 약간 드러난 게 있었고요. 그런 것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 역할을 완전히 저버리는 행동이었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목숨을 끊는 분들이 그 당시에도 참 많았어요.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목숨을 끊을 정도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을 동료들하고도 하고 고쳐보려고 많이 예를 썼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법을 바꾸거나 그리고 그렇게 잘못을 한 검사나 판사들을 처벌하는 등 책임을 지게 하지 않으면 잘 안 바뀌겠더라고요. 워낙 수십 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회는 예전에는 수사나 재판을 안 받았던 영역도 수사나 재판을 받는 영역이 더 커진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 법대로 하자. 법원에서 만나. 고소할 거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만큼 법원과 검찰이 더 중요해진. 그런데 여전히 옛날식으로 국민들을 제대로 주권자로 존중하지 않는 절차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인이 돼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고요. 그 최종 목표는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하자는 겁니다. 검사 판사는 군림하는 사람이거나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네들이 해결을 해내라고 해서 그 의무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을 주권자로 존중하면서도 일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구속을 했는데 무죄로 발생되는 경우도 그렇고요. 판사가 영장을 잘못 발부해서 한 가정이나 개인이 파괴되는 일도 있는데 왜 그거를 책임을 지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그냥 나가서 변호사에서 돈 많이 벌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돈 많이 번 다음에 국회의원하러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피해를 받던 국민들은 더 한이 커지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이 파괴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바꿔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좋은 판결과 재판을 하기 위해 사법부에서도 당연히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내부자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치를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그런 사법개혁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고 조금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법을 내용을 바꾸고 그리고 잘못한 판사와 검사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국회거든요.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부가 바뀌면서 다시 예전에 군사독재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검사 출신들이 사회 곳곳에 더 많이 역할을 하러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민주화되고 더 다양해지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그 역할을 하려고 제가 국회에 들어갔으니까 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깨에 두 짐이 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함께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우리가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국민들께서도 수사나 재판에 관해서 알고 계시고 정확히 알리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 권리 헌법상 권리가 무엇이고 판사, 검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에 법치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 이 부분도 국민들 중심으로 우리 헌법 내용대로 잘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검사가 나와서 사직을 하고 변호사로 하다가 돈 많이 벌어서 국회의원에 됐다. 간혹 그런 분들 보시면 조금 국민 앞에서 의수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간혹 그런 분들을 조금 이렇게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견제 약간 이런 건 좀 없을까요? 혹시 그런 의원분들에 한해서만 성실한 분들에게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답답해하거나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국민분들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힘은 투표로서 선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 잘못됐다고 뭐라고 하면 늘 하는 말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국민의 평가를 이미 받았다. 그런데 그게 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할 사람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늘 보면서 각 정당에서도 후보를 공천을 하고 그리고 본선에서도 후보 중에서도 고를 때도 우리 국민들께서 그 부분을 집중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양당제가 워낙 강구하게 있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둘 다 안 드는데도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되고 그리고 일단 법조인들이 언뜻 보기에는 소위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당들이 너무 법조인 중심으로 저도 법조인입니다만 이게 공천을 과하게 하는 부분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정당들이 나와서 정당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다양한 정당이면 선거 때 이기려면 더 어렵잖아요. 여러 명이 경쟁을 하니까 그러면 좋은 사람을 후보로 뽑아야지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딱 두 정당이 경쟁하니까 상대 후보보다는 조금만 나으면 된다거나 하는 게 있어서 결국은 정당 내 공천 문제를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잘 운행하고 그다음에 여러 정당이 경쟁할 수 있게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좋은 사람을 투표할 수 있는 절차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은 정치한다고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분명하고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꼭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법조인에서 정치인으로 전직을 하셨는데 두 직업이 사법과 입법 그리고 둘 다 법을 다룬 업이다 보니까 두 직업을 다 겸해보신 거잖아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니까 있는 법을 해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안에 맞는 결론을 내리는가 일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정치인은 법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상상력과 어떤 창의성이 필요한 일이고 그 대신 법을 만드는 일은 저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국회의원 동료들과 같이 해야 되고 또 국민들께서도 지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법원에 있으면서 약간 아쉬웠던 게 늘 그랬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은 늘 법대 위에 앉아서 판사는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법대 아래에서 판사한테 제대로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없는 재판 절차였어요. 일단 재판 사건도 너무 많고 판사는 늘 어려운 사람, 약간 무서운 사람. 맞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호통치실 것 같구만 그러니까 그렇게 법정에서 그렇게 만나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늘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판단을 해야지 정확한 판단이 그나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재판하는 게 옳은가 이 생각이 있어서 법원에 있을 때도 제가 전라북도 남원 지원장을 할 때도 그래서 법대나 법원에만 있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농촌에 가서나 산촌에 가서 직접 말씀을 듣고 실제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등기 문제, 상속 문제, 음주운전 문제, 다문화에서 오신 분들이 결혼생활이나 아이들 키우는 문제 등을 듣고 거기서 법원에 오기 전에 해결책을 행정기관과 찾는 일을 해보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일을 실제 정치형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주민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뵙고 이런 게 하다 보면 법원에서 법대 위에서 법대 아래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만날 때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그 다음에 행복합니다. 서로 간에 해야 될 역할들을 눈을 맞으며 얘기를 하고 손을 맞잡고 논의하다 보면 당장 해결책이 안 나오더라도 서로 고민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또 저는 제 나름대로 내가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고 소중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더 알게 돼서 법원에 있을 때는 늘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이 결론을 내려드린다 한들 이분들 인생이 얼마나 더 좋아질까? 어느 한쪽은 재판을 지는 쪽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참 많았는데 지금 정치 영역에서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적은 것 같아서 저는 정치에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금천구가 좋습니다. 정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최기상 의원님 이렇게 여러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는 이 지역이 금천구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법조인으로서 보람차실 때는 언제였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법조인으로 일하면서는 그 절차에서 판사가 할 만큼 해줬다 이런 평가를 양쪽에서 할 때 그리고 재판을 진 쪽도 그래 절차에 대해서 불만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나마 판사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더 나아가서 그 결론에 대해서 진 쪽에서도 수긍을 하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또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어서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법원에 있으면서 변호사들이 법관 평가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한 번 아주 재판을 잘했다.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도 받고 한 번 봤다 보니까 그 다음에도 더 잘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렇게 재판을 하니까 동료들도 그 부분을 많이 인정해 주시고 또 그 부분이 정치하는에서도 늘 제가 지켜야 될 원칙 기준으로 작용하니까 저 스스로도 좋은 것 같아서 의미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약간의 쉬어가는 짧은 타임으로 밸런스 게임을 의원님과 살짝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 최기상 의원님의 약간의 취향 그리고 조금 더 애정이 이쪽에 조금 더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내 선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산과 바다입니다. 산과 바다 중에 어떤 곳을 조금 더 선호하시나요? 산을 더 좋아합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수영을 잘 못했어요. 그럼 조금 등산도 좀 자주 가시는 편이신가요? 네, 산에 가는 거 좋아하고요. 산에 가는 분들 모임도 많고 혼자 산에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혼자 산에 가면서 혼자 옆에 앞뒤로 사람 안 계시면 노래도 혼자 흥을 걸기도 하고 땀을 내면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혹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될 때 산에 가는 게 좋아서 틈틈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셔서 좀 흥얼거리실 때 부르는 노래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때그때 다른데요. 아까 뭐 기쁜 우리 사랑은 또 하고 최근에는 예전에 얼굴이란 노래가 있어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이 노래도 좀 하고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외부 활동과 실내 활동 두 활동 중에 어느 것을 조금 더 선호하십니까? 외부 활동이 좋습니다. 외부 활동이요? MBTI가 혹시 2이십니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요. 외부에서 햇볕을 받거나 바람을 느끼거나 그리고 확실히 몸을 움직이면서 일을 할 수 있어서 훨씬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약간 공부를 잘하셔서 대개서나 사무실에서 약간 판례나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실 것 같은 이미지가 좀 갔는데 외부 활동을 좀 좋아하신다 약간 의외인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름과 겨울 둘 중에 어느 것을 조금 더 선호하십니까? 그거는 당연히 여름이에요. 추운 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는 추위는 너무 힘들어서 추운 것보다는 차라리 땀을 흘리는 게 조금 더 아 그러시구나.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정치인과 법조인 둘 중에 어느 직업을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현재로서 앞으로 바뀔 수 있지만 직업 쪽으로는 평가가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둘 다 해봤으니까 지금은 정치인이 훨씬 더 우리 사회에 지금에 더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너무 멋있는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보너스로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광주와 금천구 두 지역을 둘 다 너무 사랑하시는 거 큰 마음이 있는 건 알지만 조금 더 한 숟갈 조금 더 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역을 두 지역 중에 어느 지역을 조금 더 선호하십니까? 당연히 금천이지요. 당연히 금천이지요. 이미 광주에서의 생활은 제 몸 마음에 다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가끔 떠올리면 되는데 금천은 새길 게 참 많아요. 제가 더 많은 곳을 가서 더 많은 분들 만나면서 제 몸과 마음을 영혼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금천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으로 이제 국정활동을 하신 만큼 이제 발의하신 것과 입법된 법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도 직접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의원님 괜찮으실까요? 네 점심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준비해 오시느라고 국회의원은 제일 중요한 게 법을 만드는 일인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법을 발의를 하면 그 법이 다른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으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대표해서 발의한 법은 50여 건이고 또 다른 분들이 한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한 건 300건이 넘는데요. 그중에 통과된 법률 중에서는 빚 대물림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의 빚이 특히 미성년자에게 대물림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방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돼서 시행이 됐는데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이유 씨, 이성균 씨 나오는 그때 아이유 씨가 돌아가신 엄마, 아빠의 사채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민법이 조금 그 부분이 규정이 부족한 게 있어서 그래서 법을 제가 개정안을 내서 미성년자 때인데 갑자기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라는 신청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를 깜빡 잊고 못하면 고스란히 채무를 다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아니라 소위 법정 대리인, 후견인이라는 고모나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일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법을 잘 모르면 그걸 알았더라도 깜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성인이 막 됐는데 빚만 많다고 하면 이 사회에서 성인으로 출발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법을 바꿔서 미성년자는 본인이 성인이 됐을 때 그때 기준으로 그때 봤더니 5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 그러면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서 정말 미성년자들이 빚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새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법을 만들었는데요. 그거를 언론사에서 평가를 잘해주셔서 2022년도에는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이다. 상도 받았고 동료 의원들도 많이 칭찬해 주시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소액사건 심판법을 개정을 했는데 소액사건은 금액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민사소송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판결에 이유를 잘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진 분들은 왜 졌는지를 모르시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항소를 하고 싶어도 진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항소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3천만 원 이하의 돈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을 적어도 소액사건도 이제는 판결율로 써야 된다라고 발의를 했는데 써야 된다고 의무를 부과한 건 아니지만 이제는 쓰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조항으로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앞으로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 이유를 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재판을 진 분들도 본인들이 이유가 수긍이 되면 받아들이실 거고요. 안 되면 항소할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영상 재판이라는 게 있는데 영상 재판을 아주 확대하는 법을 제가 만들어서 시행이 1년이 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법원에 우리가 재판을 하러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호남도 가야 되고 제주도 가야 되고 그런데 영상으로 재판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양천구에 있는 남부 법원에 가서 영상을 통해서 제주도 법원에 재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지금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만든 법인데 그를 떠나서 이제 고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굳이 그 법원까지 안 가고 영상으로 재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편리해지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금천구를 위해서 법안 발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사기지 이전 관련한 특별법을 지금 발의를 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를 우리 금천에 있는 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지금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보상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너무 우왕좌왕인 거예요. 국방부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금천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 다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 군사기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자. 그게 근거에서 이전하는 절차를 거치면 이전 받는 것도 훨씬 지금처럼 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재정안을 발의를 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또 공항 소음 방지 관련한 법도 개정안을 냈습니다. 우리 금천도 비행기 소음 때문에 곤란을 겪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현행 법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나 봐요. 그러니까 지원도 못 받고 대책을 마련해 부족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금천의 분들도 그 법에 적용을 받아서 대책을 마련하는 법을 지금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논의 잘해서 금천에 도움이 되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든든하고 너무 좋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드리고 이러한 법들이 이제 개정된다라는 사실은 국회의원분들이나 검사, 판사분들은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시는데 생계 때문에 잘 모르시는 국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법 개정안은 과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정이 탁 대한민국의 공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국회 홈페이지나 법제처 홈페이지나 다 들어가면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실은 일상에서 국민들께서 이걸 언제 다 확인하고 사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나라 법이 정말 수천 개 법이 있고 저도 다 법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법을 사실은 아실 이유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법이 그게 맞춰서 만들어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로는 아쉽게 국민들은 전혀 모른 상태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법을 아시게 되는 때는 어떤 때냐면 법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의외로. 네. 맞습니다. 자유위반했다고 지적받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법이 있었어? 그러면 속상하신 거죠. 이런 법이 어디 있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구청에 가서 따지시거나 수사기관에 오시거나 법원에 오시는데 저는 이때부터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국민들은 그 법을 잘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야, 법이 이러니까 국민, 시민 여러분이 잘못됐어요. 라고 윽박지르기 시작하면 그거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구청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은 그때부터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법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사안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혹시 부당함이 있으면 법을 바꾸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든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그나마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같이 상의를 해보시죠. 라고 하는 게 올바른 태도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법이 그렇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이렇게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인식을 좀 바꾸도록 우리 공무원분들이 특히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하고 싶어요. 법이 절대 그 자체로 정의가 아니거든요. 다수가 국회에서 만든 것에 불과할 때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다투는 과정을 어떻게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드느냐가 정말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감됐습니다. 법을 어겼을 때 맞아 이 법이 있었구나라고 하는데 아마 대다수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충분히 납득을 또 하실 것 같아요. 국민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질문을 바꿔서 의정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셨는지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민분들을 직접 뵙고 의정보고를 그동안 못했습니다. 다른 국회의원분들은 마찬가지셨는데 저도 이번에 직접 뵙고 의정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그동안 했던 입법활동이나 지역에서 활동했던 거 알려드리고 또 함께 궁금했던 상황들에 말씀 나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도 조금 부족했고 해서 앞으로는 소규모 의정보고회를 곳곳에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물론 그 형식은 주민소통의 날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하는 현장에 가서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우리 지역사무실에 3, 4, 5 오시면 또 말씀도 듣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결국 정치인들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우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분들을 얼마든지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귀를 기울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거 앞으로 남은 기간에 더 많이 부지런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현장에 조금 더 많이 찾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공식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최기상과 인간 최기상이 고민하며 도전하고 있는 것이나 주저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고민하는 지점은 우리 금천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정치인이 돼야겠다 늘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분들 만나뵈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금천에는 늘 초선 국회의원만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3선, 4선에 큰 정치인이 없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금천을 위한 큰 수건 사업들이 해결해서 더디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하셔서 내가 그러면 우리 금천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런 정치인은 그만큼 역량이나 능력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도 한편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더 많이 먹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장 큰 고민은 결국 정부가 바뀐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 다음에 서울시장도 바뀐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회에서 어떻게 교정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성과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21대 임기 동안에도 우선 그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해서 우리 정부가 바로 가야지 나라가 더 발전하고 국민들이 편안해지시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역할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이니까 거기에 더 집중할 계획이고요. 또 혹은 제가 법률 전문가니까 법무부 장관을 하거나 서울시장이 되거나 이런 덤더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일을 해보겠다는 부분도 더 많이 준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인간 최기상으로서 갖고 계신 혹시 고민이 조금 있으실까요? 인간으로서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요. 그런데 또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내용 중 하나는 제가 올해 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를 어떻게 편안하게 더 자주 뵙고 잘 모셔야 되는 것도 저한테 아주 중요한 일인데 정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짬을 내서 뵙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제가 또 막내 딸이 문백초등학교 다니는데 6학년인데 이제 우리 딸하고 시간도 더 많이 갖고 싶기도 하고 앞으로 고민들 나누고 싶은데 시간도 많이 없어서 짬짬이 시간을 내서 그 부분도 잘하고 싶고 해서 저희 어머니와 저희 딸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역에 우리 어머니와 같은 분들 우리 딸과 같은 친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또 어르신들이 혼자 되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위로받고 서로 응원하면서 지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꼭 잘 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새 고민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일들을 의원님들이 잘 해주시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또 균형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다음에는 혹시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나오셔서 입장의 또 다른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언제나 금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거지만 금천구의 국회의원으로서 최기상의 석자를 걸고 이것만은 변치 않겠다. 강산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모습은 변하겠지만 이것만큼은 꼭 금천구민들과 이름 석자를 걸고 약속하고 싶다라고 혹시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 카메라 한번 보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상하는 금천 함께 만드는 변화를 슬로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깨끗한 정치 그리고 유능한 정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의 정치와 행정이 깨끗해야 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거나 주입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용인되는 정치라면 그리고 그런 행정이라면 우리 국민의 삶을 더 낮게 해드리거나 희망을 갖게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관으로서 일했던 경험 그리고 현재 당에서 윤리감찰단장으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금천의 정치가 그리고 행정이 늘 깨끗하고 투명하고 주민들로부터 자랑스러워하는 정치와 행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정치나 행정은 한편에서 또 유능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한다고만 된 일이 아니고 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자그만한 일에서도 성과를 내고 큰 일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는 그런 정치를 꼭 해내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치라는 단어를 보니 행정을 의미하는 정과 다스림을 뜻하는 치가 합쳐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행정의 정을 바를 정으로 바꾸어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행정의 다스림이 아닌 우리 최기상 의원님께서 정치에 입문하셨던 초심인 국민에게 법이 더 친숙하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올바른 정치로 금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의 모든 국정활동을 어설라디오십쇼가 응원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천을 금천답게 금천의 기상을 위해 우리 최기상 의원님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어느새 다가왔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다른 때보다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언제 또 의원님을 옆에서 마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라 또 생각을 해보지만 또 그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또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춘특별시장 DJ 무예리의 어설라디오십쇼에서 우리 최기상 국회의원님과 함께했던 시간은 어떠셨나요? 저는 현장에서 뵙고 질문도 제가 드리고 말씀도 들으면서 의원님이 바쁘시다 보니 현수막에서만 뵙다가 스튜디오에 만나게 되어 친밀감도 더 느껴지고 우리가 모르는 또 현장의 이야기와 인간적인 면을 보고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도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인사하기 전에 우리 최기상 의원님께서는 어떠셨는지 우리 카메라 보시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귀한 시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정치로 꼭 더 좋은 금천 그리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청춘특별시민들께서도 더 행복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저도. 감사합니다. 정말 더 다음에 뵐 때는 말씀하신 대로 영향도 더 커지시고 금천국을 위해서 다시 한번 뛰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선곡을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으시다면 어떤 노래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또 이 노래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누구나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데 누군가의 사랑만 있으면 견뎌낼 수 있고 또 힘을 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변진섭 가수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라는 노래를 아주 좋아합니다. 꼭 함께 같이 듣고 싶어서 추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변진섭이 부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청춘의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청바지 청춘의 시간은 바로 지금을 위한 어설라디오 10쇼 DJ 무엘과 기상하는 금천 최기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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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음악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울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때론 내가 원자뿐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죠 생각하면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늘만은 같이 있죠 아주 작고 약한 힘이라도 내겐 큰 힘이 되지요 내가 울 때 그래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울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앞서가는 사람들과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모두 다 우리들의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울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울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울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울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울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울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알 수 있는 게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